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옛날에 블랙맘버에 대한 걸 공부한 기억이 있었는데 제목으로 보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챙겨봤는데 무대 그리고 뮤직비디오 그리고 노래 자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만큼 뭔가 반대로 저도 또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찬이방을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아무튼 네 이제 블랙맘버였습니다